어디에 있어? 여기 실험초로 나가면 아니 어디에 이쯤에 있다니까 시집이가 어디 시집이가 있어 가자 어디 신뢰초로 가야지 앞으로 얘들아 가자 강남 쇼핑센터 가자 쪽쪽 가세요 쪽쪽 아버지 우리가 그 포켓을 안 잡았던데요? 아 거기 맞은편이야 거기 맞은편이야 아 오 예뻐 귀여워 북극탕이래 가자 다 왔다 다 왔다 위에 봐봐 다 왔어요? 짜잔 시집이 어 뭐야 뭐야 다 왔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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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집이 가자 들어가세요 와 오랜만이야 팝콘 냄새 가자 팝콘 사러 가자 여기 있다 판다 여기 냄새가 너무 싸네요 어 그치 누나 누나 화장실 좀 해 아 일단 오케이 나 화장실하고 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뭐 먹을 거야? 나 오징어 뭘 먹을 거야? 서진아 뭐 먹을 거야? 이거 먹을까? 이게 더 좌우니까 진짜 아니 씻어 아니 맛있어? 고마워 가자 가자 우리 5관 10층이야 10층이네 10층 가자 우리 2야 2, 10, 11, 12야 이쪽이 같은...어 그쪽인가? 살 수 있어? 어 거기다 앉자 어 거기다 앉자 이거 여기야? 성서야 어땠어? 드래누크 본 소감은 어때?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무서운 것도 재밌어 재밌어? 재밌었어? 무서운 거는 아까 싸우는 게 무서웠어? 서진 어땠어? 서진아 재밌었어? 서진아 재밌었어? 서진아 재밌었어? 서진아 재밌었어? 서진아 재밌었어? 농구... 나는 축구가 좋아요 나는... 나이 아님! 나이 아님!